에잉! 기물잉! 어? 금단에... 괴물지 용병을 해야 하나? 어어! 야 이러지마! 아니! 따아아악! 야 이모 체크한다! 괴물지식 용병 들어가자! 근데 뭐가야 되지? 과자 보고 가야 되나? 아니 잠시만요 보통 용병에서 무슨 덱가죠? 그거만 알려주세요 하옥 말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나 이거는 저번에 했다가 나락 갔잖아 나나락 왜? 부익부했어야 됐나? 감사합니다 용병 깨야 되는데 깰 수 있나 이제 이거? 야 못 깨겠는데? 아 문도가 너무 단단하다 야 근데 이거 존나 잘 줬는데? 어 설마? 개천사의 힘으로? 어 약간 이건 잘 줬다 와 칠레 카이자 뭐야 이거 어 얘 얘길 말 할 것 같은데? 누우니 몰라도? 아 씹 아니네? 어 어 어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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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보상? 야미 그때 뭐해야 되지? 용병 쉬운데? 이게 경험인가? 내가 용병으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 줄 아는 건가? 아니 니코의 도움이 안 나왔어 어어어 그래! 내가 징크스다! 난 여길 바꿀 수 있어 아 잠깐만 아 칼날 부리가 머지않았는데? 물론 카이사가 좋긴 하지만 어어어! 아 저 개새끼 괜찮아 복근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래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밥을 주고 빼고 징크스에 구임수 들어가고 이산에 대천사 모랩 쇼진 정손 이러고 이제 9랩 머기 주면서 완벽하네 그냥 가자 아끼면 똥된다 구렉 가자 이러면 확실하게 갈 수 있어 구렉 갈라면은 이렇게 하고 담배 가져와야지 아 나 존나 잘해 씨발 아 이거 템캔치가 템을 물어왔는데 또 벨트 아 예술이다 예술 아 예술이다 예술 그렇지 그렇지 비점 9사 먹고 빅토르 넣자 난 너무 잘해 아 그렇네 집행자가 많네 아 그러네 집행자가 많네 아 안 나왔어 아 아 아 아 하이 다 좀 빡센데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죽으러 이 자식아 와 진급 제대로 들어갔다 빡 그렇지 먹어라 난 진짜 화공의 신인가 봐 존나 잘해 빡 아 안되지 이 자식아 캐롤 아 존나 잘하는데 나? MMR 복구되고 있다 29점 오른다 이제 그니까 훈수총들이 내 MMR 다 조졌다 진짜로 나 그냥 훈수 안 듣고 있으면 지금 나가봤을 때 마스터 갔어 말이 안 돼 아 시발 부실골 훈수총새끼들 님들 다 싸잡아서 하는건 아닙니다 훈수한 놈들만 어 일단 천축이 맞다 아 다른 태생 할 줄 몰라 님들 이 다 갈려 이제 시작 내가 님들이 이를 살린거야 내가 지금 놀지 몇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해봤어요 다른 태생을 권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태생하는거 보면 님뻐드렁디 돼요 진짜로 제가 살려드린거에요 진짜로 다퇴 공부해요 숙제야? 나 그냥 숙제 안하고 맞을래 나 원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 안하고 맞았어 그냥 상남자야 그냥 이거 카이사도 괜찮던데 초가스 키워볼까? 그러면 아드렐라리 분출인데 이거 카이사 좋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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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너무 헷갈리게 하는데? 지금 라위에다가 가현이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근데 초가스도 지금 되게 빨리 뜬거 아니야? 이거 잘 키워가지고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일단 템 뜨는것 좀 볼게요 그러면 아 버려? 아니 이거 열심히 키웠는데 무슨 복나리 개 잡는것도 아니고 이거 잘 키워놓고 버리면 너무 미안하잖아 초가스한테 아 징그럼 증강까지 봅시다 요네 가자 요네 갈 악 가스가 날 잡는데? 씨발 잔일한 새끼들 아니 아카데미도 얘 줘야 돼? 아카데미는 누구 줘야지? 아니 얘가 아카데미잖아 그러면 레오나 유미 써서 하고 하나를 피오라에 주면 되겠다 다 먹었다 아카데미 집어서 미친 나뭇가지 같으면 존나 흔들리네 아 그거 맞긴 한데 아 일단 쓸게요 아 떴으니까 티가 안 난다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이러면 도전자 가야겠는데 야 근데 켄치는 어떡하냐? 아 아카 켄치 아카 켄치 괜찮다 초과스 왜 자꾸 팔래? 아직 쓰자 대신 내가 우르곳 팔아줄게 아 피오라 아카 아카 스틴닝 아 AG Zone 아강 적하다 펜키 결배빈 에 ä 에 ㄷㄷ 아 이래도 져? 아 신발 유미 어디 갔어? 유미다 근데 이거 유미를 아니 이게 맞나? 아니다 이게 맞겠다 아니 이것도 못 이기나? 이거 죽일만 해 아 제발 아 아 이거라도 집어야겠다 왜? 아니 지금 신호치 딱 맞잖아 아니 근데 도전자를 집으면 에라 모르겠다 시발 이게 마나나 오케이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에? 기계에요? 나도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님들 하난대로 해야돼? 지금 연승하고 있잖아 이제 1연승 저건 네 어어어어어억 요네가 사이사 때리고 있긴 한데 아 아 아 몇 점이지나 지금? 아 아 나 이제 도전자 안해 하공을 갔어야 돼 차라리 초가스를 가스를 버리지 않았더라도 고추는 왜 긁으면서 오냐고? 가려우니까 고추 긁는 것도 뭐라 그러네 아니 롤채 방송하면 뭐라는게 좀 심하네 고추는 긁을 수 있잖아 오 오 야미 이거 못 참지 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은 질리언, 딩고, 세라핀, 제이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나머지 쓰고 엠파는 훈수 안하고 제가 해볼게요 진짜 증강체 잘 떴으니까 저도 이거 해봤어 나도 혁신관 해봐가지고 난 이게 왜 떴대 이게 도들겨볼까 난 여기 바꿀 수 있어 이제 놀아볼까 맛없는 거주길 무대가 날 기다린다 이거 에반데 이거 나 이제 걸렸냐? 시발 아 어 진정한 탐험가는 가슴속 그 아침 반을 따르는 법 공포 딱 걸러주고 오케이 아 이 새끼가 이제 다 집었네 꼴이 좋아 어? 뒤져라 아 이제 제이스랑 제이스가 나와야 돼 제이스 아 제이스 어디 갔냐 오프로 나오는 게 좀 에바인가 어 라위다 어 잠깐만 어 다행이다 오케이 뒤졌고 아니 역신가가 나까지 3명이라 아 너무 겹쳐서 안 떴네 아 이 새끼가 얼른 뒤져야 되는데 이 새끼가 빨리 뒤지겠네 호라지 보니까 아 빨리 조져 어 오우 하하 아 이지랄 귀엽네 아 아 아 진을 타는 게 아니었다 이거? 못 빼고 넣으라고 어 어 오 오 오 오 오 하늘은 개수 진짜 너무 좋았어 내일도 볼 생각에 두근거리네 흐유 아 이래서 훈수 들으면 안 된다니까 왜 훈수해 잘생기면 만원 아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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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